다양한 취업 정보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19 대학 리크루트 행사가 9월 4일부터 10월 17일까지 영남대와 개명대 등 지역의 대학 7곳에서 열립니다. 올해는 지역의 우수기업과 공공기관 등 60여개 사가 참여해 채용상담과 일대일 현장 면접 등을 진행합니다. 또 청년 취업 토크 콘서트를 비롯해 입사 서류 클리닉과 진로 탐색을 돕는 인적성 검사 등 다양한 행사도 함께 마련됩니다.